이거 놓으세요 이것 좀 놓으시라구요 이거 놓으세요 대박 오 멋진데 입에 물고 날라왔어 동주야 방금 뭐 지나갔어? 방금 뭐 지나갔어? 이게 무슨 소리야? 이게 무슨 소리야? 멍청이 회식이 도대체 왜 저러니? 회식이 도대체 왜 저러니? 왜 이러는 걸까요? 회식이 도대체 왜 저러니? 제 미쳤나 왜 저래? 회식이 도대체 흠 그만해 이제. 힘들어. 그거 조금 했다고 힘들어요. 이거 놀게요. 이것 좀 놓으시라구요. 이거 놓으세요. 이거 놓으시라구요. 갑자기 날라왔어. 대박. 오 멋진데? 입에 물고 날라왔어. 좀 멋있다고 하니까. 이리 와봐. 또. 멋있다고 하니까 좀 잘난 척하는 것 같은데? 그거 갖고 오는 거예요? 엄마한테? 자. 물어. 포기하지 않을 거야. 야. 너 이 새끼. 엄마 뭐 집어 던졌다고. 너 이거 뭐야. 너 지금 엄마 피나게 생겼어. 야. 너 이거 뭐야. 어? 니가 깨물었잖아 지금. 뭐야 너. 행복. 미미 헉! 저기로 들어갔어 한 시간 무순 엄마한테 자꾸 갖고 오네 엄마한테 갖고와 강아지 같아 아구 강아지 같아 아구 잘했어요 또 갖고 오세요 제발 짜증나. 엄마한테 그렇게 애교부리는 거야? 어머! 공주가 더 먼저 왔어요? 애교부리는 거야? 고맙습니다. 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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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슝!